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라즈비안을 설치하고 기초 설정을 한 다음에 스크래치와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에 아두이노와 같이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연결해서 제어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라즈베리 파이로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제어를 할 때요 웹 아이오파이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이 웹 아이오파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쉽게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웹 아이오파이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LED화 버튼을 연결해서 제어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ED화 버튼을 제어하는 것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서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아날로그, 센서, 액츄에이터를 배우셨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전문가스럽고 고급스러운 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웹 아이오파이와 관련한 좀 더 이제 어려운 거 깊이 들어가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웹 아이오파이를 설치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웹 아이오파이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웹 아이오파이 같은 경우에 이름이 앞에 웹이 붙잖아요 바로 이제 라즈베리파이에다가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연결했었을 때 웹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일종의 프로그램 툴이에요 그래서 이제 웹 아이오파이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라즈베리파이에다가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연결하고 다른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라즈베리파이에 있는 IP 주소로 접속한 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웹 아이오파이 설치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라즈베리파이를 실행했었을 때 바탕화면에 에피퍼니 웹 브라우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하시면은 아마 이제 기존의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비슷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제 무리는 없으실 텐데 여기 이제 주소창에다가 여기 표시된 링크를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소스포지 쪽에 파일 다운로드 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웹 아이오파이 한 다음에 이제 버전명 적혀있고 tar.gz라고 이제 gg라고 입력된 파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클릭해 줍니다 클릭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될 거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압축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에서 액션 그리고 익스트랙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랙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와 같이 팝업이 뜰 텐데 그때 이제 이제 경로랑 압축을 어디다 어떻게 풀 건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 이제 익스트랙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익스트랙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표시된 홈 파이 그리고 다운로드라는 경로에 압축이 풀리게 됩니다 이제 압축이 풀린 것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웹브라우더 창을 닫으신 다음에 LX 터미널을 이제 실행해 주세요 LX 터미널로 실행해 주시면은 앞서 이제 압축이 풀린 경로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CD하고 다운로드 한 다음에 웹 IO파이 버전명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CD 띄고 이제 한글 입력하실 때는 기존처럼 이제 한영키 누르셔서 한글 변환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하고 슬러시 한 다음에 웹 IO파이 입력하실 텐데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리눅스에서 경로 같은 것을 입력하거나 명령어 같은 것을 입력을 할 때 특정 글자 몇 개를 입력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은 만약에 그와 관련된 게 한 가지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다 이제 채워지고요 만약에 한 두세 가지 이상 더 많다면은 얘가 이제 탭을 눌렀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이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슬러시 하고 WEB 하고 탭을 누르시면은 아마 그 폴더에 웹 IO파이라고 적힌 이제 폴더가 한 개밖에 없을 테니까는 자동으로 나머지 경로가 이제 채워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제 압축이 풀린 경로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제 수도 그리고 점 슬러시 셋업 점 sh라고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sh 파일이란 배시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LX 터미널을 지금 실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터미널 쪽에서 실행하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점 슬러시 해가지고 그 sh 파일 명을 입력해 주신다는 거는 바로 그 sh 배시 파일을 실행한다는 뜻이고요 수도는 이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 점 슬러시 셋업 점 sh 입력해 주면은 이제 웹 아이오파이가 설치가 돼요 근데 이제 웹 아이오파이가 설치가 될 때는 이제 뭐 다양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완료가 되면은 여기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웹 아이오파이 successfully installed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되면은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이 이제 웹 아이오파이를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 그리고 etc init.d 이렇게 하신 다음에 웹 아이오파이 스타트라고 입력하시면은 웹 아이오파이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프로그램이 뜨는 건 아니지만은 컴퓨터 뒤쪽에서 백그라운드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수도 관리자 권한처럼 하고 etc init.d 이런 거 입력하실 때도 탭 같은 거 이용하시면은 쉽게 경로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해 주실 것이 수도 띄고 이제 업데이트 하이픈 rcd 하고 웹 아이오파이 디폴트라고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일을 부팅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제 웹 아이오파이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웹 아이오파이를 이용을 하려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열고 이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로 접속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이 터미널에서 ifconfig 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라즈베리 파이의 현재 ip 주소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간혹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이제 ip 주소를 표시하는 게 ipconfig인데 이 리눅스 쪽에서는 ipconfig가 아니라 ifconfig에요 그래서 ifconfig를 입력하시면은 지금 화면에서는 192.168.11.52가 이제 ip 주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더넷이 아니라 와이파이로 연결을 했더라면은 밑에 쪽에 이제 wren0 쪽에 이제 ip 주소가 표시가 될 거예요 이 표시된 ip 주소를 어디 이제 메모를 해 주시고요 그런다면 이제 이 화면은 이제 다른 컴퓨터 기준으로 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라즈베리 쪽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를 사용해 주시되 라즈베리파이와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동일한 와이파이 공유기에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서 그 라즈베리파이 주소 한 다음에 콜론 하시고 8000, 8000 포트로 접속한다는 건데 8000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은 인증을 하겠다는 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름이랑 비밀번호를 묻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2.168.11.52하고 콜론하고 8000으로 접속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웹 아이오파이 한 다음에 라즈베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입력하시고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웹 아이오파이 메인 메뉴라고 표시가 될 건데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파이 주소가 10.0.1.16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접속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웹 아이오파이 메인 메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GPIO 헤더를 보시면은 그 라즈베리파이 핀 헤더 그 배치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 각 핀들에 대한 표시와 기능들이 딱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주의하실 점이 지금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라즈베리파이 B 플러스 모델인데요 이 웹 아이오파이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파이 B 모델까지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아직은 라즈베리파이 B 플러스 모델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핀 수가 좀 모잘라요 왜냐면 B 플러스는 이제 핀 수가 26개 이상 되거든요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따로 이제 본인이 설정하시면은 따로 여기다가 핀을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제어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화면에 표시된 것은 라즈베리 B 기준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상기해 주시고요 뒤로 갔다가 GPIO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핀 위치랑은 무시하고 그냥 나열 한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나열했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아까 이제 GPIO 헤더 봤던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리얼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아두이노 쪽에서도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이제 아두이노는 시리얼로 USB를 연결하는 입장이었는데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는 이제 USB로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다시피 마찬가지로 이제 아두이노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시리얼로 연결된 장치와 관련된 것을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라즈베리 파이 연결된 장치와 관련된 게 표시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장치가 연결되지 않아서 이제 위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화면에 표시가 잘 되면은 웹 아이오파이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LED와 버튼을 연결해 가지고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D와 버튼을 이용해서 디지털 입력 출력을 한번 제어해 보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제 LED, 버튼, 10km옴 저항이 필요하고요 주로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센서나 액츄에이터를 제어할 때 3.3V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LED를 사용했는데 L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한 LED가 3.3V에서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작은 LED를 사용하실 때는 꼭 그에 맞는 저항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220이나 330 정도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버튼을 연결했고 라즈베리 파이가 여기 보시면은 아두이노와는 좀 다른데 아두이노에서는 그 보드 옆에 핀번호 이런 것들이 표시가 잘 되어 있잖아요 전원이나 그라운드나 핀번호나 근데 라즈베리 파이는 이런 표시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다른 표시된 화면 그림을 보고 잘 구분해서 표시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연결할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절대 이제 5V가 아닌 3.3V를 연결해 주셔야 된다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서는 3.3V를 버튼에 연결하고 GPIO 17번 쪽을 이제 버튼 쪽에서 입력을 받는 것으로 사용했고요 여기 LED 같은 경우에는 GPIO 2번이죠 여기서 SDA1이라고도 표시되어 있는데 GPIO 2번을 이제 LED에 연결해 가지고 출력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셨으면은 아까 이제 라즈베리 파이 주소 입력했던 것처럼 웹브라우저로 해가지고 이동을 해 주시고요 거기서 메뉴에서 GPIO 헤더를 선택해 주세요 GPIO 헤더를 선택해서 화면에 이와 같이 표시가 되면은 앞서 LED를 GPIO 2번에다 연결했다고 말했는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GPIO 2번이 LED가 연결된 것이고 GPIO 17번이 버튼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옆에 회색 버튼이 있죠 디지털 핀 같은 경우에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때 모드 설정을 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이제 입력 모드로 사용하느냐 출력 모드로 사용하느냐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회색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입력 출력을 변경할 수 있고 입력인 경우가 IN 그리고 출력인 경우가 OUT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디지털 핀에 해당된 상태 값이 여기가 표시가 되는데 검정색이 로우고요 주황색이 하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입력된 값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그 핀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GPIO 헤더를 입력을 해 주시고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GPIO 2번이 LED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인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걸 아웃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PIO 17번이 인으로 아웃으로 되어 있다면은 인으로 변경해서 해 주시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GPIO 2 옆에 이제 3번 검정색이 보이죠 이때 제가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GPIO 2번 LED가 켜지는 거고요 제가 웹페이지에서 3번을 다시 클릭해서 꺼버리면은 LED가 꺼지죠 마찬가지로 다시 눌렀다가 하면은 켜졌다가 눌렀다가 하면은 꺼지고요 이번엔 디지털 입력을 한번 받아 볼게요 지금 버튼이 여기 있는데 제가 17번을 자세히 보시면은 버튼을 누르면 11번이 이제 하기가 됐다고 표시가 되고 띄면은 로우가 됐다고 표시가 되죠 이와 같이 웹IO 파일을 이용하면은 상당히 쉽게 이런 센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날로그나 다른 것들도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IO 파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보시면은 어느 정도 웹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신이 이거 웹IO 파일을 수정해가지고 좀 더 고급스럽게 한 거나 복잡한 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LX 터미널을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LX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경로를 이와 같이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cd 하시고 usr share 웹IO 파일 밑에 ht docs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웹페이지의 파일들이 웹페이지 화면을 구성했던 파일들이 이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리눅스 이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이 지금 폴더고요 인덱스 html jquery.js 웹IO 파일 스타일시트 파일 css 를 이제 스타일시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웹IO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터넷을 웹페이지 개발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텐데 jquery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이고요 웹IO 파일 스타일시트는 주로 이제 버튼 색깔이나 모양 같은 거 꾸며주는 어떤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관련돼서 설정해 주는 파일이고요 이게 이제 웹IO 파이가 실제 이제 라즈베리 파일이랑 통신할 때 어떤 기능이 실행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인덱스 html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시는 그 웹페이지 어떤 버튼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파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메인 페이지에서도 이 인덱스 html을 수정하셔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요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아까 앱이라는 폴더가 여기 보시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앱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GPIO 헤더 리스트 시리얼 모니터 디바이스 모니터처럼 똑같이 이제 같은 파일 같은 이름으로 폴더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그와 같은 식으로 정리해 두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GPIO 헤더 이제 메인 페이지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밑에다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의 폴더를 생성하셔서 똑같이 이제 그 밑에다가 동일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스타이 시트 등을 추가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정하시고 싶을 때 실제 이제 기능은 스타이 시트는 그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딱 보시면 기능들이 나와있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웹 관련된 디자인 개발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설명이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웹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일단 넘어가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라즈베리파이에다가 어떤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제어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웹 개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가 웹 요청을 할 때 어떤 포스트 요청이 있다 갠 요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버에다가 요청을 할 때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딜리트나 푸시라는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포스트 방식 갭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대방한테 변수나 이런 내용을 건네주고 싶을 때 어떤 편지 봉투 안에다가 내용물에다가 적어서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겟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겟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변수나 내용을 그 주소 뒤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겟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만한 게 여기서 주소창에서 이렇게 물음표 한 다음에 a는 2 b는 3 이와 같이 요청하는 게 겟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웹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이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바로 라즈베리 파이 서버 쪽에다가 이렇게 포스트나 겟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청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돼 있는데 gpio 하고 핀번호 슬러시 대소문자 구분해 주셔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펑션이라고 입력하시고 인 펑션하고 아웃하면은 모두 설정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gpio 핀번호하고 소문자로 밸류하고 0 하면 로우 디지털을 이제 전압을 로우 1 하면은 디지털 전압을 하이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갭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주소창에서 주소 그 주소 부분에다가 변수와 내용을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갭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슬러시하고 별 아스타 표시를 해 주시면은 라즈베리 파이 현재 입출력 정보라고 제가 표시를 해 놨잖아요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그런 것을 이제 요청을 한번 해 보면은 8000에서 앱이 아니라 아스타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와 같이 json이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화면에 라즈베리 파이의 현재 센서나 액츄에이터에 대한 정보 상태 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웹페이지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서버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화면에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여러분들한테 웹 IO파이로 이제 설치를 하고 웹 IO파이로 간단한 디지털 입력 출력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고급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정하거나 이제 또 포스트나 갠 요청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중 가서는 이제 웹 IO파이 포스트나 갠 요청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모바일로 제어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제 LED나 버튼이 아니라 다른 센서나 액츄에이터를 연결해서 한번 제어해 보시고요 또 어느 정도 웹페이지 디자인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웹페이지를 수정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서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제어하는 것을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버에 현재 직접 요청하실 때는 이 패스워드나 비밀번호 관련된 키값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본인이 개발하실 때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패스워드랑 아이디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 드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 없애고 개발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웹 IO파이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할 때는 그때 그 계정정보까지 포함해서 보내는 것은 그때 설명 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에서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